원래 오늘은 방과 후 활동이 업로드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녹음 파일이 날아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롱터뷰 조우민 작가편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꿀잼 방송이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방과 후 활동은 재녹음해서 다음 주에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각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몸의 웹툰스쿨이죠. 오늘은 웹툰계의 대동여지도 프로젝트 롱터뷰 빙탕후루로 또 하나의 신화를 쓰고 계시는 조우민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근황 토크를 스킵하고 싶으시면 11분 30초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스쿨 블라블라블라 앤드롱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자주 뵙네요. 네. 자주 뵙습니다. 한 시간 전에까지 우리가 궁극의 플롯을 녹음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친한 척하는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있으세요 근황 저 근황 있지요. 뭐 근황이 왜 있어요 한 시간 전에 무슨 근황 있어요 제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놓은 근황인데요 근황을 적으시더라고요 요즘에 네. 이게 제가 아무 일도 안 하지는 않는데 항상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무슨 근황이 있습니까 네. 이번 근황은요. 제가 요즘에 원로 만화가 분들의 구술체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 맞다. 홍란지 선생님이 청강대 만화과 교수임과 동시에 네. 무려 그 뭐였죠? 무슨 연구소죠? 무슨 연구소죠? 만화문화연구소 소장님이세요. 만화문화연구소 소장. 제가 그런 걸 하고 있다지 뭐예요 홍소장 홍소장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근황에서 이상한 말 하니까 잊어버리고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만화나 웹툰 쪽에 이론 하면 이제 홍란지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론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냥 연구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계속 원로 작가님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터뷰를 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만화계의 디테일 있잖아요. 디테일한 역사. 60년대 만화계요? 네. 누구시 누가 계시지 그때? 그 당시에 뭐 박기정 선생님 박기준 선생님 도전자. 네. 등등등의 많은 원로 작가분들 우리가 아 저희 세대는 그래도 이름은 좀 들어봤을 만한 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전혀 못 읽을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10대 때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의 역사를 이제 차곡차곡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대표성이 있으신 원로 작가님들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자로서 또 업그레이드 하시겠네요. 그렇죠. 저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학계를 씹어 드시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맛있게 와그작 와그작 먹을 수 있는데 구술체로기라는 게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서 입으로 말로 한 인터뷰를 기록하는 그렇죠. 프로젝트인 거죠. 녹취를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안타까운 건 60년대 전성기를 맞으셨던 원로 작가님들이 이제 많이 노세하셔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맞네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 이거는 이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자료가 쌓이고 있습니다. 평생을 만화를 그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너무 우기중해요. 그러니까 60년대에 검열이 시작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구인의 심의위원들이 만들어지는 그 심의기구가 구인이 9명이요? 네. 국가문화체육관광부의 어떤 주관으로 만들어진 때도 바로 이때 60년대 후반이었고요. 9명.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당시에 합동이라고 하는 출판사들의 연합 에 있어서 얼마나 작가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나. 합동 시대는 거의 만화가들에게는 중세 시대. 암흑 시대에요. 암흑 시대.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암흑 시대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번에 이거를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당시가 지금의 웹툰 시장하고 되게 닮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만화 출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 있었는데 그게 이유가 뭐겠어요? 전쟁 이후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만화를 굉장히 많이 보는 독자들이 있었고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업가들이 이 만화 출판사를 내기 위해 뛰어든 거죠. 그때가 떼기만화 시장 다음이죠. 네. 다음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반면교사 사물점이 굉장히 많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10대 때 덕후 덕후라이스 시절 10대 덕후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는 척이거든요. 작가 작품 연도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네. 아이고 그렇게까지. 어디 가서 랩배틀 뜨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자기 과시욕 때문에 덕후라이스 시절에 좀 더 하게 돼요. 네. 그런데 동기는 불순했지만 그 당시에 한국만화 통사를 막 열심히 읽었던 그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옛날에 이때 출판사들이 어떤 짓을 했고 만화가들이 이래서 망했고 이걸 쭉 알아보니까 확실히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지혜로워진다. 그 얘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나쁜 매체 뭐 사기꾼 아니면 뭐 작가 중에도 이상한 작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역사 속에서 한 번씩 보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약간 데자뷰가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많이 놀라지 않게 됩니다. 네. 좋은 근황이었죠. 오늘 근황 A급. A급. A급 근황이었고요. 네. A급. 내가 근황이 없어. 내가. 나 어떡하냐. 나 근황 없어. 네. 넘어가세요. 한 번 정도 넘어가시면 뭐 어떻습니까. 근황을 거의 양산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 맞다. 제가 그 얘기했나요. 그 얘기는 했죠. 근황 하도 많이 하니까 한 얘기인지 안 한 얘기인지 헷갈리는데 다이빙 갔다 온 얘기했죠. 아 그거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그 다이빙. 스쿠버. 스쿠버라고 보통 부르는 그 다이빙. 네. 그거를 제가 배우고 왔잖아요. 네. 자격증을 따고 왔는데 네. 그 다음 자격증을 따러 다음 주에 가요. 과메? 아닙니다. 국내에서 국내에서. 동해로 가신다고 했죠? 네. 그게 다이빙을 할 때 왜 배워야 되냐면 이렇게 물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몸의 압력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몸의 안과 밖에 압력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럼 이제 몸, 피 속에 질소가 쌓여요. 그냥 막 수면위로 올라오면 질소가 남아있어 가지고 감화병이라는 게 걸려요. 여러 가지 증세가 있어요. 붓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몇 미터까지 내려갔으면 어느 속도로 올라와야 되고 얼마 동안 쉬어야 되고 이거 다 있어요. 아 그런 게 있군요. 여러 가지 배워야 되는데 1단계만 하고 나면 내려갈 수 있는 깊이, 물 깊이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제가 들어가고 싶은 곳은 블루홀이에요. 블루홀? 블루홀은 깊어요. 옛날에 무슨 그랑부루 같은 그런 식의 잠수, 우려들이 가는 심해. 그 심해라고 하면 너무 깊고요. 네. 거기 가면 죽어요. 블루홀이 뭐냐면 갑자기 바닷물이 확 진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넓은 지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더 움푹 패여 있는. 그 블루홀은 보통 한 35m, 40m 더 되는데 그때 거기까지 가려면 2단계를 따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따러 갑니다.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그런 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안 들어가도 되죠. 안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한 번 해보고 나서 매력에 너무 빠진 거예요. 어떤 매력에 빠졌냐면 우리는 결국은 일상에서는 2차원으로 움직이잖아요. 앞뒤, 전후, 좌우. 그렇죠. 그런데 물속에 가면 3차원으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 똑같이 하셨었네요. 네. 했었죠. 사람들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중성부력이라고 해가지고 얘기도 했나요? 그건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중성부력이라고 해가지고 호흡을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가지고 내 몸을 띄우거나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다. 되게 신기해요.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가라앉거나 무조건 뜨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조끼, 조끼에 공기를 넣어서 뜨기도 하지만 위험할 때는 보통 평상시에는 호흡을 이렇게 들이마시면 몸이 이렇게 쫙 뜹니다. 오히려 들이마시면 떠요? 왜냐하면 부력은 부피랑 비례할 때입니다. 공기를 들이마시니까 내 몸에 공기가 차는구나. 네. 그렇죠. 아니요. 그거 말고요. 공기. 풍선처럼. 되게 똑똑한 말 하시네. 그러니까 부력, 부력은 몸의 부피랑 관련이 있어요. 똑같은 공기 양이지만 부피가 커지면 떠요. 으흠? 모르시는구나. 그게 있어요. 보세요. 내 뒤에 공기통이 있죠.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 있죠. 그 공기가 내 몸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부력이 생길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 몸으로 들어오면 내 몸이 커지죠.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만큼 커진다고 뜬다고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다. 진짜. 그냥 들이마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아주 조금 커지는 거잖아요. 했는데 뜬다고요? 계속 떠요. 그다음에 후 배트면 다시 가라앉아요. 그거를 속도를 조절해서 계속 그 자리에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중성부력. 신기하네. 껍데기만 가지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요. 진짜 진심으로 신기해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신기해요. 그거를 조정해서 물속에서 이렇게 떠 있으면 무한 자유를 느껴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몸이 풍선 같아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만화에서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몸몸이 엄청 숨을 들이마셔서 배가 이렇게 빵빵해졌는데 도라에몽 같은 거 보면 갑자기 푸 하고 내쉬는 순간 날아가잖아요. 푸르푸르푸 하면서 날아가는 거.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런 약간 그런 식이 그래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네요. 비슷하죠. 네.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팁. 다이빙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 대한 팁. 물속에서 이렇게 호흡기를 떼고 바람을 불면 공기방울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 공기방울이 물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빨리 올라가면 안 돼요. 그것보다 빨리 올라가면 너무 급하게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몸 안에 감화병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항상 이렇게 숨을 참고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점점 수압이 낮아지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럼 폐가 커지잖아요. 폐가 커지는데 숨을 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폐가 다치는 거예요. 조금씩 쉬면서. 계속 쉬면서 가죠. 저의 근황은 겨우 하나 막았네. 겨우 근황 하나 막았다. 다이빙. 새로운 자격증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번 근황을 막았습니다. 오늘은요. 어차피 업로드가 되면 제목 때문에 다들 아시죠. 누가 나오시는지 다 아십니다. 진짜 저희의 이런 능력 그렇죠. 저희 섭외력. 섭외력 이거 정말 자랑할 만 하죠. 오시고요. 어떻게 이런 또 바빠 죽겠는 메이저 작가가 오셨는지. 그러니까요. 정말 기쁩니다. 저희 롱터뷰 계속해서 메이저 작가님들이 오시고 계시고요. 그중에 한 분 오늘 또 굉장히 바쁘신 분을 모셨죠. 어떤 분이십니까 소개를 간단히 해 주세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나 또 부끄러우려고 그래. 무려. 게스트분들이 보통 이때 부끄러워하시거든요. 무려 무려. 90년대씩 진행을 하셔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네. 옛날에 가요톱 땐 BGM 있어요. 그런 거 깔아줘요 좀. 너무 부끄럽다. 네 이분은요 여러분. 지금 한국 웹툰 작가협회의 무려 구혜정님으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한국 웹툰 플랫폼에 모든 역사를 꿰고 계실 만한 분이시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매체에서 한 번씩 연재를 해보셨던 그랜드슬램. 네. 만약에 한 40년 후에 2000년대를 되돌아보는 만화가 휴먼 라이브러리 웹툰 작가 휴먼 라이브러리 사업을 하면 이분이 꼭 계셔야 될 것 같은. 그렇죠. 바로바로바로.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나 진짜. 주호민 작가님이십니다. 주호민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주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뭐 반방송인이라 할 수 있는 유명인이죠. 그리고 만화 웹툰 작가계의 민두노총. 누구나 길에서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외형을 가지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바쁘시죠. 뭐 연재 중에는 뭐 바쁘죠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빙탕후루를 연재하시면서 sns에 작업일지를 계속 올리시는데 작업량으로 동료들을 학살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무시무시하게 작업을 하시는데 용서부를 나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황이 작업밖에 없어서 sns에 올릴게. 오늘은 이만큼 그렸다. 이거 밖에 없어요. 벌써 지금 두 권 분량을 다 그리셨다면서요. 네. 네. 지금 이제 연재한지 5개월 정도 됐는데 얼마 전에 6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5개월 동안 두 권 분량. 1년이면 4권 분량. 10년이면 40권 분량. 뭐 좀만 있으면 이제 도서관 만들거든요. 그러게요. 엄청나시다. 그 근황은 원고밖에 없잖아요. 원고를 이제 거의 하고 가끔 강연이나 간간이 뭐 방송이나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요즘 어디 나오셨어요? 방송은 예전에 올해 초까지 tvn의 동네의사생활이라는 동네의사생활 약간 인문학 여행 프로였는데 김풍 작가님과 함께 네. 그게 안타깝게도 폐지가 되었고 방송은 뭐 다 그렇죠. 지금은 가끔 그냥 뭐 인벤 이런 데서 게임방송 가끔 이말년 작가랑 같이 하면 또 재밌거든요. 예전에 제가 오지엔 켠김에 안까지 할 때 꼭 같이 밤새기 플레이하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깔았어요. 그때 엄청 뭔가 있었습니다. 네. 바쁜 일이 있어서 원현재 작가가 꽝 대신 닭으로 나왔어요. 아 그때 작년 초였죠. 현재 미안해. 넌 호민이 형 대타였다? 아무튼 요즘도 그렇게 틈틈이 방송활동 하시는데 예전에 한창 무한도전 나올 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직접 작가님을 뵙는 기회는 많이 줄어가지고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직접 육성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를 좀 더 자세히 풀어주세요. 요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항상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9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만화를 그리고 출퇴근하세요? 네. 작업실이 집 근처에 있어서 아 그 오락기 가득한 그 출퇴근이요? 이제 오락기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 일산에 살 때는 그러니까 제 작업실이 약간 사랑방처럼 됐었어요. 거기 맨날 게임방인데 네. 레이싱 핸들까지 갔다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대신 VR을 그럼 뭔 소용이에요 그게? 아니 근데 VR도 한 두세 번까지 신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또 서랍 행위더라고요. 아 되겠다. 제가 외장한테 하나 넣어드려야겠다. 아 네. 부탁드립니다. 좋은 거 있으신가 보니? VR 콘텐츠 많습니다. USB 하나 넣어드릴게요. 그리고요. 정말 만화 외길이에요? 그거 외에는 근황이 맞다. 그 메신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만화 외길 그게 딱 써 있길래 약간 자조적인 느낌으로 썼습니다. 외길 인생 사시고 계시군요. 요즘에 근황 말씀하실 거 많잖아요. 신과 함께 영화판 아 맞아. 임박했죠. 그렇죠. 얼마 전에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기분은 어떠셨어요? 일단 저도 처음 본 거였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티즌 거기 달린 댓글들도 약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던데요. 그렇지. 원작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냐. 기록을 어디까지 깰지 모르겠다. 저는 이거 대박 예상합니다. 그런가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전혀 감이 안 오고 영화사에서는 제가 원작자다 보니까 얼마 전에 먼저 한번 보시겠냐 보러 오시라 그랬어요. 도망갔어요? 네. 도망쳤어요. 왜요?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저도 그 기분을 알아요. 그게 왜요? 그게 또 좋게 나오든 아니면 안 좋게 나오든 간에 어떤 저의 이런 연재를 위한 어떤 평범한 유지를 해야 되는 항상성 항상성 멘탈 그거에 굉장히 어떤 방향으로는 영향을 크게 끼칠 것 같아서 크게 끼칩니다. 남들보다 두 달 먼저 안다는 게 맞습니다. 제 만화에도 나오는 대사가 있거든요. 예지몽은 축복이 아니라고 자기 대사를 인용하는 용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어려워하시는데 예지몽은 좋은 능력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이해합니다. 신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원작자 입장에서 개봉 직전에 이 질문 꼭 받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거기서 트랩에 빠집니다. 잘 될 것 같아요도 안 되고요. 망할 것 같아요도 안 돼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정답을 하세요. 사실 요즘에는 지금 범죄도시가 엄청 흥행 중이잖아요. 저 마블리의 범죄도시. 그게 그렇게 뭐 크게 마케팅을 했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냥 재밌다는 입소문으로 계속 늘어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재밌으면 보고 재미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안 보고 그러니까 뭐 컨텐츠의 질이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잘 될 것 같아요. sns에 썼는데 진기현 작가 배역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처음 듣고 망했다고 생각했으나 티저를 보고 역시 합칠 수 있는 캐릭터를 만약 합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겠구나. 사정우 배우를 믿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가지고 저도 일단은 뭐 믿고 있죠.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어째야죠. 이미 뭐 저의 손을 떠난 일이고 공약 한 번 해주시죠. 무슨 공약이요? 영화 몇만 넘어가면 뭐 한다면서요. 영화... 글쎄요... 무슨 공약을 하세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글쎄요... 영어 500만 넘어가면 뭐 하실래요? 500만이요? 네. 단계별로 가야지. 500만, 1000만... 500만 넘어가면 기뻐하겠습니다. 뭐 사드릴까요? 커피라도? 저한테 말고요. 작가가 보통 망가지는 쪽으로 공약을 하잖아요.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할 때 그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뭐 몇백만이 넘으면 시즌2를 그리겠다. 오! 진짜 시즌2 나왔잖아요. 시즌2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공약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이해를 좀 힘드시잖아요. 본인이. 내가 볼게요. 훈이 형 실패... 그게 실수한 거야. 뭐 지나가는 몇 명을 그려주겠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시즌2를 하겠다. 이거 너무 큰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할 것도 없을 텐데. 천만, 천만 넘어가면 뭐 하실래요? 천만 넘어가면... 신과 함께 영화 천만 넘어가면 뭐 해야 돼요? 명동에서 사인회를 하겠다. 여기서 간지나게 어디다가 뭘 기부하겠다. 아, 정말요? 간지난다. 저도 공약하고 싶었는데 망할 것 같아서 못했죠. 어디에 기부를 하면 좋을까요? 뭐 추천해 주시면 기부하겠습니다. 뭐 한국 웹툰작가회 표현대 기부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신과 함께 영화판 근황 상당히 요즘 분위기 좋고요. 솔직히 원작자는 남는 장사입니다. 영화가 잘 되면 만화가 많이 팔리고 영화가 안 되면 원작이 좋았다는 평을 받죠. 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신과 함께가 캐스팅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이럴 때마다 유료로 전환하셨을 때 그 유료로 들어오시는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널뛴다고 한 번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기사화될 때마다 사실 신과 함께 영화와 소식이 나온 게 2011년이에요. 몇 년을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이제 촬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캐스팅 기사가 나오잖아요. 심지어 거절 기사까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언급됐던 배우들이 원빈 씨도 있었고 주지훈 배우 여러분들이 김우빈 씨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검색어에 수익이 쭉쭉 들어오죠. 쭉쭉 야기보다는 그냥 평소보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게 모든 웹툰 작가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작가입니다. 롱테일이라고 하죠. 롱테일 이행은 그만하고요. 네. 신과 함께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네, 많이 봐주세요. 12월 20일 개봉입니다. 준비돼 있어. 원작을 보고 봐야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건 맞아요. 순서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원작과 비교해 보시면 앞에 보든 뒤에 보든 봐라. 앞에든 뒤에든.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빙탕후루요. 방탕후루 아니고요. 네, 빙탕후루. 네이버 웹툰에서 연주하고 계시죠. 요게타임. 요게타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 배경은 송나라고요. 네. 중국의 어떤 도사님이 여덟 요괴를 잡기 위해 그의 제자와 함께 떠나는 모험. 모털도사. 모털도사 앞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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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한 플롯이에요. 그렇죠. 요괴를 잡는 도사님. 저의 궁극의 플롯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추적의 플롯이 추적의 플롯입니다. 추구의 플롯이 약간 섞여있고 많이 쓰죠. 하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어떤 장르적인 클리셰가 다 들어있어요. 그 여덟 요괴잖아요. 그 여덟 요괴의 속성이 다 다르고. 땅굴바람 물망.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아. 인간의 무슨 욕망. 탐욕. 거인도 있고 곤충도 있고 여러 가지 요괴들이 있고. 그리고 뭐 나중에는 뭐 이제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약간 궁중 암투도 좀 나올 예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이야기인가요? 저는 들었지만 척추자분들을 위해서. 사실 제가 이제 새로 그 네이버에 연재할 네이버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쪼레비어가지고. 저희는 메이저가 아니라서요. 그렇군요. 신작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그게 그건 이제 한국을 배경으로 한 요괴 만화였어요. 어차피 지금 안 그리고 있으니까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과 함께 시즌2가 아니었군요. 시즌3이 아니었군요. 가재는 천리마경이었고요. 그것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한 안동쯤 되는 데서 서울까지가 500리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천리예요. 그래서 안동에서 이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올라가는 선비의 이야기인데 한양 가는 길에 요괴가 드글드글하다. 오 재밌겠다. 그래서 보디가드를 섭외한다. 퇴마사. 재밌다. 근데 그 퇴마사는 이게 18세기 후반이거든요.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퇴마를 합니다. 그 어떤 부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당시 서학을 빨리 받아들여서 재밌는데 재밌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기계장치들을 이용한 그런 고스트바스터즈의 한양판, 도선판. 완전 재밌겠다. 그런 거를 이제 준비 중에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빙탕후루라는 웹소설을 보게 됩니다. 장희 작가님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재 중이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다고요? 제가 쓴 것보다 훨씬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바로 머릿속으로 콘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냥 꽂히는 걸 꽂히는 거를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천리막형 이렇게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누가 못합니다. 이제 그거 후속 작품을 꼭. 재밌네. 천리막형도 뭐 언젠가는 이 부분 딱 드러내고 내가 할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천리막형도. 네. 그래서 일단 빙탕후루부터 먼저 하고 천리막형은 좀 밀어놨죠. 네. 알겠습니다. 빙탕후루 원작이 있군요. 원작 있습니다. 웹소설. 동명의 웹소설이군요. 네. 어떤 분들은 이게 실제 중국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장희라는 그러니까요. 필명도 왠지 약간 중국 이름 같고 한국분이고 그런 어떤 요제지나 수신기 그런 중국 괴담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빙탕후루 뜻이 그거라면서요. 중국에서 판매하던 옛날에 사탕 과일꼬치 과일꼬치 탕후루인데요. 다 탕후루 그래요. 이제 그 얼린 걸 이제 빙탕후루라고 하는데 빙탕후루가 어감이 더 좋더라고요. 빙탕후루.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왠지 방탕후루를 알고 맞아요. 여러분 얼릴 빙향은 빙탕후루입니다. 맞습니다. 신작 웹툰 제목인데 탕후루 그러면 왠지 되게 망할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빙탕후루가 훨씬 나아요. 빙탕후루. 이런 식으로 짬은요? 짬은 짬 짬 줄여서 죄송합니다. 많이 힘들군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빙탕후루를 만나고 계시고요. 역시 주건민이다 라는 말이 솔직히 나오고 있어요. 빙탕후루라고 해서 신과 함께 때문에 작가가 나태해져서 대충 그린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시던 분이 계시다면 빙탕후루를 한 번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훨씬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때보다. 왜 날이 갈수록 더 힘들게 그리는 걸까요? 진귀환이 나오지 않는 오랜만에 작품. 빙탕후루 진귀환 안 나오죠. 그 도사님 얼굴에 안경을 한 번 씌워 보십시오. 늙은 진귀환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 게 있군요. 숨은 기한 찾기 여러분 도사님 얼굴에 숨어 있고요. 이제 저희 롱터뷰 혹시 들어보셨다면 들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대동현지도 프로젝트입니다. 작가님들은 이미 작가가 돼서 자기 과거를 상상해보다 보니 어떻게 작가가 되는지 뻔하죠. 내 얘기를 어디다 쓰지 하지만 현재 작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지도에 아직 가지 않은 곳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많은 예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가님들의 다양한 작가 경로 데뷔 경로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지도처럼 제공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대동현지도 프로젝트 롱터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순으로 갑니다. 주우면 작가님의 아주 어린 시절로 마치 심리상담 같죠. 최초의 기억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시간순으로 가기 전에 매체에 굉장히 많이 옮겨 다니셨어요. 이 얘기도 오늘 나올 예정인가요 그랜드슬램의 역사 매체를 많이 옮겼었죠. 작가 된 이후에 거기까지 얘기를 해 주실 거라면 이따 여쭤보고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으면 지금 여쭤보려고요. 뭐 그냥 다이제스트로 그냥 거쳐간 곳만 몇 군데나 하셨죠? 글쎄요. 세 본 적은 없는데 제일 처음에 했던 곳이 짬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아주 여러 군데 동시 연재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데서도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대신 모든 곳에 올릴 수가 있었죠. 그때 풋방닷컴에 있지 않았어요? 풋방닷컴에는 아니었고요. 그때 디쉬인사이드 칵툰 연재 갤러리 그리고 네이버 붐카툰 그리고 스투닷컴 스투닷컴 검지넷 검지넷까지 아니 네 군데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독점이 아니죠. 왜냐하면 고려를 안 주는 상황이었어요. 동시에 그렇게 올렸었고 그리고 야후 코리아 그 위에 무한동력이 야후 코리아였고 그렇죠. 파교양의 시작 야후 좋은 곳이었죠. 참 좋은 사이트였습니다. 그때 같이 데뷔했던 작가들이 야후에서 이제 이말련하고 기한팔사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네이버에서 신관계 연재했고요. 그 후에 케이툰 케이툰 그리고 피키툰 피키툰 그리고 최근에 브랜드 웹툰을 카카오 카페이지에서 했었고 야 몇 개의 매체야 정말 진짜 대단하시다. 굵직한 매체는 한 번씩 다 거치셨는데요. NC에서도 했었네요 참. NC에서도 했었죠. NC코리스에서 했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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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크는 파교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사실 제가 걱정했었어요. SNS나 인터넷에서 주호민 작가가 언급될 때마다 일종의 그 독자들에게 고정된 놀이처럼 맞아요. 파교양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는 반드시 하는데 한때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건 뭐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아 지금 초타는? 초타였습니다.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지시는데요. 두피가 밝아지면서 이렇게 빛이 나는 느낌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죠. 영원히 고통받는 분들 뭐 서유리 씨한테 맨날 열파참들이고 열파참받다 그래 저는 뭐 문철마삼 그렇죠. 영원히 이제 고통받는 건데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어지면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죠. 다만 이제 그거를 본인 입으로 하는 순간 굉장히 없어 보이는데 아 죄송해요. 저는 이제 그런 파괴드립을 안 친 지 한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입으로 친 적은 없어요. 인기의 척도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오늘 저희 학생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메시지 남겨달라고 제가 저희 스쿨 홈페이지 막 이런 데 올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려의 메시지를 남긴 학생이 있더라고요. 김진현 님께서 전 웹툰 스쿨을 더 오래 듣고 싶습니다. 안 나오시면 안 되나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답니다. 물론 그렇죠. 네. 언제나 저희도 끝나겠지만 그렇죠. 부디 주호민 작가님이 롱톱이 마지막 주자가 아니길 바라면서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를 갑자기 너무 슬퍼져서요. 갑자기 슬퍼진다. 잠깐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견해지네요. 잠시 저희를 도와주시는 저스툰 광고 듣고 올게요. 웹툰 랩소설은 저스툰 저희 롱톱에서 언제나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주호민 작가님께서 처음으로 만화 형태가 됐건 그냥 일러스트 형태가 됐건 만화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이렇게 인생 안에 들어왔던 그 때가 몇 살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나요? 아홉 살, 열 살 이때였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초, 2, 3이네요. 사실 다양한 인터뷰에서 주호민 작가님의 과거가 많이 나와있지만 이렇게 연대기로 하면 따라가보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프로레슬링 WWF가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인심 안 했죠. 그거를 당시에 토요일에 AFKM이라고 미분 채널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채널 몇 개 없었을 때 근데 저희 3살 많은 저희 사촌형이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사촌형이 슈퍼스타라는 제목으로 그 프로레슬러들이 잔뜩 등장하는 만화를 연습장에다가 그리고 있었어요. 어머나. 그리고 저는 그거를 보게 되고 큰집에서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저도 막 등장을 시켜줬어요. 저랑 동생이 태그팀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분도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나도 그릴 거야 하고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죠. 그때가 그때죠. 얼티밋 워리어. 맞습니다. 워크호가 비포스맨 스네이크맨 달러맨 달러맨이 향수로 눈에 뿌려서 그로우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제 쓰러진 상대의 입에 지폐를 부겨넣는 중입니다. 언더테이크 반을 끌고 나온다. 언제나 선역은 얼티밋 워리어. 그때가 전성기였는데 그래도 짱이었죠. 고 얼티밋 워리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만화를 보고 저도 이제 만화를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집에 이제 좋은 만화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희 외삼촌께서 만화평론가 아이오셨습니다. 성함이 성완경 교수님 어머 어머나 소름 끼쳐 진짜요? 저희 어머니 오빠예요. 어머나 세상이 좁다. 인하덴가 인천덴가 인하덴 교수님이셨죠. 그래서 막 유럽에서 웬일이야 유럽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주 이제 좋은 만화들 카툰들 대사 없는 네. 하지만 쏙쏙 이해가 되면서 너무 이제 그 위트가 있고 해악이 있는 그런 책들을 되게 많이 갖다 주셨어요. 와 신기해.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제 어떤 만화의 세계에 눈을 떴죠. 웬일이야. 어머 이렇게 세상이 좁아요. 지금 그 아버님께서는 네. 아티스트셨고 네. 어머님의 핏줄에는 평론가의 피가 흐르고 있고요. 뭐죠? 성골이라. 성골이네. 웹툰 작가계의 성골. 본인의 입으로 성골이래. 거기다가 3살 뒤 형은 그 나이에 벌써 원고를 하고 있어. 오. 웬일이야. 그 형님은 혹시 지금 만화를 그리고 계신가요? 광고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3천억개. 대단합니다.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기억나네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화를 그렸는데 한껏 콧대가 높아진 초등학생 시절을 보내다가 내가 짱이야. 뭐 이런 지금 보면 장난 안 하죠. 웃겨가지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 성당에 갔는데 누군가가 연습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연습장이 어떤 연습장이었냐면 그림체는 똑같아요. 한 사람이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잡지였어요. 그 하나가. 어머어머. 처음부터 복싱만화 나오다가 그다음 끝나고 나면 다음 편에 계속 그리고 갑자기 축구만화가 나와요. 끝나고 나면 학원 만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똑같은 그림체로 잡지를 만든 거였어요. 대박. 근데 그 연습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앉은 채로 다 보고 너무 대충격을 받아가지고 일러스트 끄적이던 초등학교 5학년 짜리 남자에는 일대 자기 반성 시간을 갖게 되죠. 저도 그런 영향을 받은 기억이 나요. 만화를 그려야 된다. 그런 사람이 꼭 주변에 있더라고요. 뭔가 먼저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꼭 나중에 그 사람은 그거 안 하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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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야넨리는 죽게 되고요. 먼저 간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2, 3학년 때 처음으로 그렸던 그 만화는 무슨 만화였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오랫동안 입원을 해 계셨는데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만화로 그려서 보냈어요. 뭔 일이야? 어머. 근데 그거를 너무 재밌게 보시고 간호사분들하고 의사분들도 다 돌려서 보시고 너무 재밌게 보신다고 해서 계속 보낸 거죠. 또 전 또 신나니까. 독자가 생겼으니까. 약간 그런 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의 근황을 만화로 그려서 보낸 거죠. 저는 아빠랑 오늘은 뭘 했어요 하면서 일기 만화였죠. 대단하시다. 최초의 만화가 일러스트가 아니라 원고인 사람도 좀 드뭅니다. 그것도 엄마를 위해서. 근데 그게 자기 얘기인 경우도 드물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독자들을 확보하는 것도 드물고요. 그 반응 때문에 연자가 듣는 건 더듬읍니다. 성골이네. 성골. 없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게 지금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 안타깝다. 참 보물일 텐데요. 지금 팔면 다시 보면 굉장히 좋을 텐데 아깝다. 그래서요.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만화를 그렸어요. 보통은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인기를 얻으면서 꿈을 꾸는 경우가 많은데 어른들을 사로잡다니. 귀여워서 그랬겠죠. 잘 그려서라기보다는 그냥 기특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귀여움으로 봐주는 건 한두 편이집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한창 어떤 만화를 그렸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사이가 약간 공백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TRPG라는 취미에 빠졌습니다. D&D 이런 거요? Dungeons & Dragons 라고 테이블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해서 주사위와 이야기로 진행하는 되게 원초적인 그런 롤플레잉 게임이에요. 테이블 RPG 제가 그거를 마스터와 플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마스터를 했었어요. 진짜요? 시나리오를 짜고 그게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엄청나죠? 그게 이야기 플롯을 만드는 거 똑같아요. 정말 기승전결도 만들어야 되고 사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고등학교 때 하신 거예요? 그거 마스터를 하면서 TRPG 만화를 그렸어요. TRPG를 소개하는 만화 TRPG가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팟캐스트 중에서 탁상 예능 그런 팟캐스트 들어보시면 TRPG 내용으로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게 빅뱅 이론에 쉘든이 TRPG라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게임의 그래픽카드는 세계 최고지 바로 상상력이란 그래픽카드. 멋진 대사인데요. 멋진 대사를 하거든요. 착각했습니다. 쉘든이 하던 게임은 TRPG가 아니고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PC 게임 머드 게임이었습니다. 디테일은 틀렸지만 맥락은 맞는 표현이군요. 이게 굉장히 덕스러운 오해를 받고 있지만 창작 어떤 크리에이티브니스의 끝입니다. 그래서 그때 D&D 쪽이었어요? D&D 쪽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모르신 분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스터가 얘기를 합니다. 잠깐 이렇게 해보죠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 음침한 동굴 앞에 서 있습니다. 아 무서워. 동굴 안에서는 웅산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플레이어들이 나는 횃불을 꺼내서 불을 붙이겠다. 그리고 대열은 전사가 앞에 서고 엘프가 뒤에서 서고 도적이 어디에서 천천히 진입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연사까지 같이 하셨어요? 뭐 그러시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되게 재밌다. 재밌어요. 이게 마스터의 능력에 굉장히 좌우되는 게임이에요. 마스터가 별 별 없으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마스터가 연출력 시나리티 스토리텔링 이런 게 잘 되면 같이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은 개탄 거죠. 재밌겠다. 되게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저도 그지 같은 마스터랑 한번 해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밌는 건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RPG 기행이라는 제목으로 TRPG의 어떤 개념부터 이제 어떤 리플레이까지 저희 팀에 그걸 이제 만화로 그렸는데 웬일이야. 그게 그걸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겠죠. 다른 반에도 넘어가고 그 연습장이 저한테 돌아왔을 때는 이미 걸레가 돼 있었는데 근데 한 반에 한두 팀씩 TRPG 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이제 반과 후에 애들이 항상 그 테이블들이 밤마다 있는 거예요. 한 테이블씩은 트렌드 리더 TRPG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하 되게 뿌듯했었죠. 당연히 뿌듯하죠. 슬램넘크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RPG 기행 RPG 기행 그건 혹시 지금 남아있나요? 그건 남아있어요. 스캔도 다 해놨어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나중에 나중에 찾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롱톱에 올라갈 때 전체 말고 1, 2화 정도 찾아보겠습니다. 갤러리에 사람들 좀 보여주게요. 좋다. 그래요. 저도 요즘에 워낙 TRPG가 다시 고도화된 거 아시죠? 그래요? 요즘 엄청 고도화돼가지고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마스터가 할 수 있는 툴이 너무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BGM이나 효과음 같은 걸 쓸 수도 있게 됐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채팅 음성 채팅을 통해서 팀이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TRPG를 합니다. ORPG가 그 정도로 발달했고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옛날에 텍스트로 해서 굉장히 진행이 늘었었는데 거기다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 탄생해가지고요. 장르가 나뉘고 예를 들면 콜 오브 크툴루 이러면 이제 크툴루 신화를 크툴루 신화를 발달한 호러 RPG 그리고 누구는 다른 장르로 약간 케이퍼 무비같이 팀 짜가지고 훔쳐오는 내용으로 스토리 짜기도 하고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나와서요. 다시 붐업이 되고 있죠. 옛날 생각나네요. 그렇게 덕업일치를 손수 이루던 고등학생 시절 기록이 같이 남아있다.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그때도 이제 전교생들을 독자로 만드셨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는 그때까지 마라가의 꿈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거 항상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 장래희망을 만화가로 적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 였는데 일산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모든 고등학교를 다 시험을 봐서 서열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약간 공부하는 분위기였어요. 맞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만화를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 3학년 때는 만화를 안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너무 다 소신지원을 해서 전부 떨어지게 됩니다. 슬픈 얘기 아니에요. 슬픈 얘기죠. 그때 지원했던 데가 중앙대 명지대 성공회대 뭐 이런 데였는데 다 떨어지고 재수를 했어요. 재수도 망했습니다. 잠깐만 그럼 지금 이 입시식이 이때는 초등학교 때와 다르게 만화가 직업 대상으로는 안 들어와 있던 거군요. 마음속에. 직업 대상 자체가 아니고 제 생활에서 아예 없었죠. 2, 3학년 때부터는 아예 놓으셨다. 재수하고 이럴 때 만화를 안 그린 것뿐 아니라 네. 그러다가 이게 참 운명이라는 게 묘한 게 제가 삼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어머니께서 어떤 전단지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직업 전문학교에 애니메이션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입학 안내 전단이었어요. 그때가 2000년이었는데 앞으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유망한 산업 이라더라. 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때 한참 그랬죠. 차라리 대학 말고 애니메이션은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그 대사를 들으니까 참 슬프네요. 네. 잘못된 정보를 가져오신 건가요?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분명히 부응하긴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입학을 했습니다. 장학감을 받고 여러분은 지금 파괴형 전설의 첫 서장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너무 커리큘럼이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건 정말 애니메이션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르치는 건 전산수학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모르겠어요. 구색 맞추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애니메이션과 별 상관없는 과목들이 너무 많았고 애니메이션 수업 자체도 너무 포토샵 자격증 위주로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직업을 얻어야 되니까 닦거든요. 그 다니면서 본의 아니기에 자격증 마스터가 되었죠. 그게 있어야 포토샵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때 포토샵 몇 버전입니까? 2.0이잖아요. 5.0. 5.0. 포토샵 5.0 자격증이 지금 냄비받침으로 못 씁니다. 어떻소? 저는 그때 기능을 지금도 그것만 쓰는데요. 레이어 기능. 레이어. 마스크는 아직도 몰라요. 자격증 각도 없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격증을 실제로 잘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사실 아무 소용없어요. 다만 거기에 붙어있는 사진이 제가 머리가 굉장히 장발 사진이 붙어있다는 거 그게 약간 좀 의미 있는 일이죠. 민도로총에 들어간 그때 2000년이었으니까 어쨌든 수북 청년단이던 시절 그렇게 약간 좀 실망스러운 커리큘럼을 좀 꿋꿋이 이어나가다가 그래도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갔다 왔는데 복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가 그 사이에 폐과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제 구실한 학교여서 그래서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 갔다 오고 할 일도 없는데 이 얘기가요. 인터뷰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최초로 이제 문 닫고 나간 과가 없어졌다. 이 얘기는 팩트로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본인의 심경을 얘기한 건 정말 없더라고요. 기분이 어땠어요. 군대 존재하고 나왔는데 학교가 없다. 굉장히 이게 좀 확당한 얘기잖아요. 어이가 없죠. 근데 제가 1학년 때 그런 형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형이 나타난 거예요. 저희 과에 없던 사람이 날고 보니까 다른 과를 다니다가 폐과가 돼가지고 저희 과를 온 거였어요. 뭐지 저 형은? 근데 그 형님은 또 저의 미래가 될 뻔했었죠. 근데 저는 그냥 그만뒀어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과로 6개월 1년 한 학기 더 다녀서 졸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대형 할인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게 까르푸라고 까르푸 근데 거기도 약간 비전이 안 보이더라고요. 문 닫고 나가는 전문가 그래서 정말 이제 백수가 됐어요. 네. 2005년이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군대에서부터 이제 전역하면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만화로 그려서 올려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 어느 지점에서 한가 다시 만화가 일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입시 들어갈 때부터 한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만화가 일상이 없었어요. 이게 주우민 작가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꿈에 가까운지 아니면 잊어버린 꿈에 가까운지가 궁금하거든요. 잊어버린 꿈이었어요. 그걸 다시 불을 지핀 게 휴가 나와서 봤던 마린 블루스라고 마린 블루스 정철한 작가님 그걸 보면서 너무 잘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너무 잘하죠. 너무 재밌었어요. 나도 만화 다시 그리고 싶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저도 에세이 일종의 에세이 만화잖아요. 많은 블루스도 그래서 군대 만화도 어쨌든 일종의 에세이고 장르가 사뭇 다르지만 사뭇 다르긴 하지만 에세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짬을 그려서 올리기 시작했죠. 이 짬이 바로 그 짬입니다. 주우민 작가를 웹툰 작가로 데뷔시켰던 바로 그 짬. 맞죠? 맞습니다. 데뷔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지만 작가 본인이 얘기하는 게 제일 맞겠죠. 그게 몇 년도였죠? 2005년입니다. 2005년. 굉장히 신기하죠. 만화가의 꿈 자체를 길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냥 다시 해야지 하고 그런 게 데뷔작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성골설. 진짜 성골 주우민 성골설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그리게 됐을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를 그릴 사람은 그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 마린 브루스를 처음 봤을 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휴가 나와서 마린 브루스가 뒤쪽으로 가면 굉장히 그림이 눈도 커지고 카톤화가 되고 약간 패턴화가 되죠. 명랑했었는데 초창기 마린 브루스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되게 어두웠어요. 우울한 정서가 많았어요. 선인장하고만 얘기하고 헤어져서 그리기 시작한 만화잖아요. 외로움 때문에 나중에 성계양이 나오면서 약간 애매해지긴 하지만 저는 그 변화가 너무 좋았어요. 그 만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캐릭터 일종의 그것도 어떤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일상을 기록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성장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분을 일면식도 없지만 그 캐릭터를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마린 블루스 초창기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와로 작가님의 스마일 브러쉬 초기도 그랬고 생각해보니까 짬도 그러네요. 응원하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극이 돼서 만화를 그리셨군요. 대부분의 작가들이 여러 가지 계기들을 얘기하지만 얼추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을 보고 있으면 어떤 작가나 작품 때문에 다시 이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걸 보고 나도 저걸 하고 싶었었는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되게 연재가 안 되거나 만화가를 직업으로 좀 고민하게 될 때 마다 꼭 그 지점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 나한테 분기점이었지? 이런 거 어떤 작품 때문에 내가 만화를 그리고 싶었었지? 이거를 많이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짬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데뷔가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올릴만한 데가 많지 않으니까 DC인사이드나 그런 공개된 게시판에 올리다가 이제 그걸 재미있게 본 어떤 사이트들에서 자기 사이트에도 좀 연재를 해달라고 그래서 뭐 스투닷컴이나 검진에서에도 동시 연재가 됐는데요. 두세 달쯤 연재했을 때 출판사에서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어떤 해상도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설마 그래서 72DPR도 그리고 그리고 지금도 그림을 잘 그리는 만화가 아니지만 보통 장기 연재가 되면 그림이 늘잖아요. 지금은 잘 그리죠. 저는 워낙 기초가 없어가지고 1화하고 9화가 그림이 다르더라고요. 늘어가지고 이게 그 시기가 있어요. 미친듯이 모르는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잘 그린다는 개념을 떠나서 뭔가 깔끔해지고 읽기 편해지는 그게 있어요. 완성도가 올라가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1화부터 10화까지 다시 그리고 300DPI로 몇 화쯤 했을 때 연락이 왔는데요? 8화쯤 했을 때 그래도 뭐 엄청난 분량 엄청난 분량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엄청난 분량이죠. 8화면 두 달 치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웹툰 초창기였기 때문에 군대만화 재밌으니까 최고로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스타크래프트 만화부터 좋아하거든요. 주우민 작가님 홈페이지 많이 갔어요. 그걸 기억하시다니.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주우민 작가님이 처음 저 만나고 되게 무서워하셨어요. 왜요? 스토커 보는 제가 그때 주우민 작가님의 작품을 다 꿰고 계셨군요. 꿰 정도가 아니고 막 타임라인을 분석을 하더라고요. 제 만화예요. 제 연구실에 무한동력 무한동력 컷 바이 컷으로 타임라인 분석한 자료가 이렇게 빨려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 당시에 웹툰이라는 형태의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스토리가 무한동력이었어요. 그런데 스타크래프트 만화를 봐도 그렇고 스토리텔링의 원칙을 되게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만화들이었거든요. 짬을 보면 그냥 군대에서 이런 얘기 있어서 깔깔깔로 끝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같이 페이소스랄까 그러니까요. 스토리의 기본 원칙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당연히 출판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아까 마린 블루스 보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들도 그냥 마린 블루스 사실 사람들이 재밌다 귀엽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불가사리 얼굴 바뀌는 거 보고 있고 이게 다인데 거기에서 어떤 성장이 느껴지셨고 그걸 통해서 나도 저렇게 성장하는 응원하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흔치 않거든요. 지금 여기 짬에서부터 혹시 줄곧 줄기차게 매 작품 반복하고 계시는 호민 작가님의 스토리의 원칙들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제 눈엔 보이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무언가를 찾는 인물의 이야기라거나 공통적으로 누군가의 성장에 되게 큰 관심사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몇 가지 관심사가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처음부터 그때부터 그것이 있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만화를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는 물론 이렇게 여쭤볼게요. 짬을 그렸을 때 제일 신경 쓰고 있었던 건 어떤 내용이었어요? 신경 쓰고 있었던 거? 원하던 거? 그냥 군대를 굉장히 담백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떤 사실 그전에 군대 만화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까치병장이라든지 빰빠라 선착순자라든지 하나는 굉장히 군대가 사나이들의 용광로 이런 느낌이고 어떤 거는 너무나 과장이 많이 돼서 막사 지붕 날라가고 그래서 그냥 둘 다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냥 아예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약간 그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 아트슈피겔만의 G에서 아우슈비츠 부분 아우슈비츠보다는 물론 훨씬 낫지만 너무 잔혹하게 아 근데 G에서의 아우슈비츠 생활이 제일 흥미진진하잖아요. 사실 담담하죠. 거기서 뭐 소세지 칼로 뭐 이렇게 구두 칼로 소세지 잘라먹고 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부분처럼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좀 담백하게 일부러 톤다운을 하면 재미있게도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폐쇄 공간이 얘기는 더더욱 그렇죠. 일부러 극화를 과장을 안 하려고 더 노력했기 때문에 읽기 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짜면서는 그걸 노력하셨군요. 나 좀 알 것 같아요. 그 주호민 작가님의 반복되는 판타지를 가져오건 신화설화를 가져오건 약간 그 톤다운된 어떤 담백함에 대한 강박 때문에 더 현실적인 걸 그리는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인 것만 그리시는 것 같아요. 좀 뭐 판타지와 결합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땅에 붙어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허한 얘기는 절대 안 하려고 하신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그때 웹툰 작가가 돼버린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데뷔에 얽혀있는 어떤 명확한 선이 느껴진다기보다는 그냥 그려서 그냥 데뷔가 된 건가요? 아니요. 사실 그때 고민이 제일 많았던 시기였어요. 짬을 완결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독자만화대상이라는 상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독만상 독자들이 직접 뽑는 그게 제가 2006년에 짬을 완결하고 그걸로 신인작가상을 받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때 그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연재를 해서 책이 나오고 신인상을 받았는데 그 작업으로 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어머나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그렇네요. 뭐 계약금 정도 다른 건 100만 원 정도 책 인세 아직 들어오기 전일 거고 그때 지금 이 상태의 나는 만화가인가 아닌가 아 네 책도 나오고 상도 받았는데 상도 받았는데 생활은 안 되잖아 이걸로 네 그래서 그 고민이 되게 컸어요. 지금 계속 이거 하긴 해야 되나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보긴 했는데 그러면 뭐 계속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맞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몇 년도였죠? 2006년이요. 2006년이었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아닌 다른 동료 작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선배 작가들 2006년에 바로 그 짬이 끝나고 나서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았어요. 바로 거기군요. 거길 갔는데 거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양형순 작가 곽백수 작가님 메가쇼킹 작가님 이상시 국중록 작가님 석정현 작가님도 있었고 석정현 그런 분들이 앉아있는데 양형순 작가님이 저를 보자마자 손을 내미시면서 어 나 네 팬이야 그러는 거예요. 소름 진짜 온몸에 그때는 털이 있었거든요. 털이 다 수능 양형순 작가님이 내 팬이라고? 멋지다 맙소사 그곳이 바로 럽툰이요. 계속 그려야지 럽툰 러브콘서 아 그리고 그 다음 질문도 격나요. 어 나 네 팬이야 하고 마나 계속 그릴 거지? 거기서 어떻게 아니라고 고민 중이에요 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거기서 작가 한 명을 살려주는 말이네요. 아 당연하죠. 마나 외길이죠. 마나 외길은 지금 붙인 거고 어쨌든 그때 굉장히 좀 마나 그려야겠다 계속 멋지다 이 얘기는 이 얘기 어떻게 해서 하신 적 있어요? 없음 처음이에요. 어 왜? 이 얘기는 인터뷰를 많이 하셔가지고 뻔한 얘기하면 미안한데 근데 중요한 건 양영순 작가님 이 일화를 전혀 기억을 못 하세요. 원래 그러세요. 양영순 작가님은요. 저도 얼핀 거 많은데요. 단 하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이상신 작가님한테 코믹마을이라고 권유하고 전혀 기억 못 하시잖아요. 기억 못 하시고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본 사이인데 내 옆에 앉아가지고 만화가는 허벅지지 이러면서 저한테 빡 이렇게 인상을 남기고 가셨거든요. 그 다음 저 기억 못 하세요. 천재들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여기 양영순 작가님과의 갑작스러운 접점이 생겼어요.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왜 그 히든 피겨스 영화에서 그 주인공 여성에게 분필을 딱 건네주는 그 장면 케빈 코스트너가 네. 중요하게 그 두 장면이 나오잖아요. 처음과 중반 이후에 딱 그거네요. 분필을 건네받는 흑인 여성 주인공 그러니까요. 당시에 아직 모발이 있었을 때 그렇습니다. 쩌는데 멋져요. 짬 저도 그 동만상 독자만화 대상이 제 최초의 상이었거든요. 온라인 만화상 받았었는데 그때도 저는 수입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작가를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던 때였어요. 상이 가끔 고민의 어떤 고민의 시작점이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상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상을 받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 아니요. 받아도 되는데 받아도 되는데 받고 나서 이제 계속해야 될 이유가 이 상이 되나 이 상이 계속해야 될 이유가 돼줄 수 있는가 이런 거죠. 빡세게 쓰니까 받으면 좋죠. 나 좀 줘요. 항상 좀. 그런데 계속해야 되는 이유로는 부족해요. 그렇죠. 결과지 이게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상은 뭔가의 결과야. 그런데 이 상이 원인이 될 수 있을까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독자가 생기거나 독자죠. 양영순이라는 이름의 메가 독자죠. 그분을 만난 건 거죠. 그렇죠. 2006년도 최초의 작품을 내시고 양영순 작가님을 만나고 직업적으로 만화가를 해야겠다라고 의식을 최초로 하셨던 때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빙탕후루를 연재 중이신 네이버 웹툰의 주호민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작가님들 인터뷰할 때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힘이 더 들어가는 바짝 들어가는 기간이 다 달라요. 어떤 작가님은 어렸을 때 만화 작가로서의 씨앗을 이렇게 처음으로 심는 어린 시절 얘기할 때 제가 막 힘을 줄 때가 있고 어떤 분은 데뷔하는 시점 얼마나 힘들었나 요거에 막 역점을 둘 때가 있는데요. 지금 주호민 작가님은요. 뭐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작가가 돼버렸거든요. 아니 근데 말씀은 디테일하게 안 하셔서 그렇지 데뷔하실 무렵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생계에 대한 부분은 네. 돈 하나도 연재료를 받는 게 없는데 독점의 만화 대상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로에 서 있을 정도였다. 그때 라고 하면 굉장히 힘드셨던 거잖아요. 다른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었어요. 아니면 화면에서 짬을 그리신 거예요? 네. 웹디자인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되게 그 당시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베도 계속 실패를 하셨고 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셨는데 거기도 군대 갔다 오시니 아 그러니까 꼭 다 찍어서 말씀 안 하셔도 정말 슬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대 초반은 뭔가 좀 안 풀리는 시기였죠. 그런데 그럼 짬이나 지금 그 다음 타순이 무한동력이잖아요. 바로 그 무한동력 그렇죠. 아 너무 좋았어요. 지금 곧 직전까지 갔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궁금해서 다시 리와인드를 좀 해볼게요. 어렸을 때 네. 지금 현재 네.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동안 주호민 안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 네. 캐릭터 성장 이런 변화 네.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원형이랄까 씨앗 같은 게 어린 시절 초중고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심어진 것 같으세요? 주로 그때 뭘 즐기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던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시는데 굉장한 독서학 하셨어요. 집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었고 장르가 너무 다양했어요. 미술 관련 책도 물론 많았지만 뭐 잡단 뭐 잡지부터 이것저것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꺼내보는 게 놀이였어요. 꺼내서 보고 그냥 아버님께서 동양화가 진짜 서양화가 죄송합니다. 나 왜 동양화가로 50%인데 그걸 틀리지 동양화가 아니면 서양화가인데 왜요? 탱화가도 있고 그거 다 많지 뭘 이상하다. 나 왜 동양화가로 알고 있지? 편집 하지 마요. 괜찮아. 틀릴 수도 있지 뭐. 성함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되시죠? 주제자환자 네. 주제자환자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 하신데 아무튼 그런 잡다한 책들을 보는 게 놀이였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충돌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걸음이 된 것 같아요. 걸음. 토양은 넓게 그 TRPG 같은 덕질로 엣지를 주셨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캐릭터의 역할놀이 이런 것들에 사실 정말 도움되거든요. 작가가 되기 위한 방법은 구경수에 없잖아요. 보통은 덕질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역할놀이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직업인으로서의 웹툰 작가로의 그 외길 챕터 1 정도까지 왔는데 그 뒤에 사실은 저는 이제 짬과 무한통력 사이의 경계선이 저에게 되게 중요했어요. 주호민 바라기 중에 한 명으로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은 뭐랄까요 지인이 되면서 환상이 깨져요. 지금은 불쌍한 형 아니야 마라만 그리는 불쌍한 형 진짜 불쌍하다 진짜 아무튼 한동안 제가 웹툰 작가 데뷔를 하면서 수많은 걸작 드라마와 걸작 만화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뜯어봤던 때 그 기록이 제 연구실에 다 있거든요. 진짜 대단하셔요. 그중에 무한동력이라는 작품을 너무나 충격받으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 블로그에 다시 그 기록이 있어요. 그 밑에 댓글로 주호민 작가님이 무섭다라고 그랬군요. 무섭다.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이중공 안 할게요. 얘기해봐요. 뭔데 뭔데 제가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는데 동치 이만하신 분이 아 그땐 저는 몰라요. 형을 알아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사랑해요. 턱할 것 같네요. 하지만 턱하지 않겠습니다. 아 꼬소해. 나 맨날 놀려보고 싶다니 꼬소해. 되게 들이대지 않거든요. 들이대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나중에 이거는 주호민 작가님께 여쭤봐야 할 것이세요. 2010년도 부모라디오 초반에 다시 저에게는 처음으로 주호민 작가님 뵀을 때 그때 조용히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십니다. 방금 전에 그 몹쓸 그 몹쓸 형들 너무 싫다. 사랑해요. 내가 언제 짜증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짬과 무한논녀 사이의 그 사이의 고민은 사실 짬은 시즌2까지 그렸어요. 많은 분들이 2는 잘 모르시지만 그 짬을 마치고 나서 스투 닷컴에서 시즌2를 한번 연재해보자. 이거는 약간 에피소드 형식으로 매회 다른 꽁트 형식으로 푸른거탑처럼 한 4페이지 정도로 끝나는 그래서 그걸 그렸어요. 그때부터 첫 원고료를 받았죠. 우와 다행이다. 2007년 이럴 때인데 2007년 2007 맞죠. 그때 회당 20만원 회당 20만원 주일회였으니까 한 80에서 100 정도 너무 짜다. 근데 그때 그걸 연재하니까 다른 곳에서도 연재 조금씩 들어왔어요. 스포츠 토토 사이트라든지 연상 퀴즈 한 컵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자잘한 알바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그때부터는 만화로 약간씩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시즌2도 거의 1년 반 넘게 연재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2년 갔다 와서 군대 만화를 4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도 이 사람은 군대 만화밖에 못 그리나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 자신에게도 나는 군대 만화밖에 못 그리나 이제 예비군도 4년 차인데 아니 뭐 24시간 잭 바우어는 24시간 일하나 일 가지고 몇 달을 갔는데요. 아니 그리고 뭐 그래서 그때 어느 순간 결단이 내렸어요. 아직 군대 얘기만 하죠. 그때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한 게 무한동력 네. 이죠. 무한동력 너무 좋았어요. 당시에도 사실 그게 자기 자전적인 얘기로 대비한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같아요. 맞아요. 내 얘기하고 나면 할 거 없어. 그 전에 이거 사실 유명한 유명한 얘기였어요. 그 연옥님이 보고 계셔 절반은 자전적인 이야기였던 연옥님으로 데뷔하신 억수씨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얘기를 왜 편하게 할 수 있냐면 명확한 반례가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전적인 얘기로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야기를 완전히 창작해야 되는 부담감에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되게 많은 스토리텔러나 스토리 구류들이 조언하기를 자전적인 얘기는 언제든 그릴 수 있지만 대비를 위해 쓰는 것은 좀 참아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언제나 반례들이 있습니다. 그 반례가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데 보통 그런 선배들이 걱정하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작가에게 자신의 얘기라는 것은 나무를 치면 토양인데 작가라는 것은 나무를 심어서 키워서 그 과일을 따다 팔아야 되는데 그 흙을 퍼다가 파는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얘기는 진정성과 테마는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자기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멋진 얄맹이를 아직 작가적 테크닉이 무르익기 전에 조악한 그릇에 담아내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자전적인 얘기로 데뷔를 해도 나중에 작가로 성장한 뒤에 다시 저는 그 말을 절반은 동의하고요. 절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를 그리는 걸 통해서 작가로 성장하는 사람 빼고 저도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전 제 앞에 그 예시가 앉아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전적인 얘기 그리시면 그 다음 항상 힘든 부분이 오니까. 그런데 그 자전적인 이야기를 그린 후에 그 직후에 바로 다음 작품이 완전한 극화로 가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더라고요. 전혀 사실 도전해본 일이 아니고 그래서 중간단계가 없으니까 중간단계를 저는 무한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무한동력 같은 경우는 물론 극화하지만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저랑 아주 가까운 지인들을 모델링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의 어떤 관찰일지라고 볼 수 있고 거기 나오는 청년들의 모습은 거기에 어떤 무한동력 장치라는 약간 초현실적인 그런 소재를 하나 가져와서 이제 결합을 시켜서 이야기를 진행을 시킨 거여서 이게 처음부터 완전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극화에 도전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어떤 중간쯤 되는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무한동력 결국 캐릭터 만들 때 자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모티브를 따와서 캐릭터를 만드는 것 자체는 많은 작가들이 하고 있는 일이지만 뭐 그래요 작가가 저렇게 얘기하는 제가 뭐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은 사실 완전히 제 친구들이고 잔솜재 모델도 있어요? 모델이 있죠. 누구요? 제 신감기에 나오는 김자홍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당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모델이었고 잔솜재가 나의 뭐 죽으면 김정희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진기한이라는 캐릭터는 실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진기한이라는 캐릭터 진짜 진기한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한글자 바꿨으면 지기한인데 짱이다. 한수자는 당연히 뭐 한수자는 저의 이제 아내의 이름인데 아 근데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캐릭터를 투입시킨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제 친구들의 모습에 무한동력 이라는 걸 끼얹은 형태고 근데 그렇게만 되면 어떤 뭔가 몽상가와 뭔가 현실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을 단순하게 데뷔시키면 그렇죠. 너무 단순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감초들이 좀 필요했고 그때 이제 생각한 게 거기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 보면 항상 괴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가족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저러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항상 뭔가 포기했다는 뉘앙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좋다는데 뭐 저러다 말겠지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괴짜와 함께 사는 가족 간의 갈등을 추가하면 이야기에 좀 레이어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수자 남매가 수자 수동 남매가 그때 생기게 되고 그리고 보통 그런 가족 드라마에는 항상 또 동물이 한 마리씩 나오는 게 클리셰이기 때문에 맞아요. 또 하나 추가시키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살을 붙였죠. 그렇군요. 그래요. 처음에 하숙집 찾아가는 선제 얘기부터 해서 나중에 거의 메인 캐릭터 하나하나마다 하를 땋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인물들을 올려놓고 마지막에는 반짝 불 들어오는 무한동력의 한 컷 거기서 저는 이제 웹툰이라는 형태에서 좀 더 심플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스토리를 전달한다면 이 정도 톤의 이야기가 거의 최적화된 이야기가 아닐까 그 생각을 했던 때가 2008년 2009년 이때였어요. 감사합니다. 데뷔 준비할 때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때는 정말 둘도 없는 팬이었죠. 진짜 무한동력은 이야기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판타지를 이용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동력이라는 걸 봤을 때 되게 막 어떤 드라마틱한 이런 일들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되게 따뜻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억지로 울리지 않아요? 사람들에 대한 애정 어린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런 시선이 아 이렇게 작품이 되는구나 이게 느껴져서 너무 좋아했었어요. 진짜 캐릭터의 매력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주우민 작가님 작품에서 제일 감탄스러웠던 특히 무한동력에서 감탄스러웠던 건 모든 인물이 다 매력적인 만화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아저씨네 하숙집에 나오는 그 인물들만 놓고 보자면 전부 매력적이에요. 심지어 네일샵하는 맞아요. 소희였나요? 솔 소리 소리에 네일샵 4장도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매력적인 캐릭터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자연스러웠다가 어느 날 문득 궁금해진 거죠. 어떻게 하는 거지? 왜지? 지금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가 무한동력 등등을 보고 연구해서 추출해내는 원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게 뭐죠? 전 경작 저에게 영감을 줬던 작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캐릭터의 매력 어떻게 만드세요? 그거는 정말 본인이 생각하기 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정답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야기했듯이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 나 비푼 거예요. 아니 근데 뭔가 제가 물론 그릴 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어떤 이걸 내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주세요. 모든 대사를 발성을 하고 씁니다. 네. 구어체로 자네가 죽은 지 무엇이 생각나겠는가? 그거는 그 부분에 약간 의도적으로 약간 좀 힘을 주셨지만 힘을 줬지만 대체로 어떤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일상 대화 부분들은 좀 실제로 말을 많이 해보고 쓰면 되게 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아니 대사 부분은 알겠어요. 그거는 진짜 느껴집니다. 직접 읽어보고 쓴다는 느낌은 와닿아요. 못 이룬 꿈이 생각나요. 그거 외에는 그거 외적인 부분이고 내적인 부분은 사실 홍란지 선생님의 분석이 따뜻하셔서는요. 그냥 맞다고 치는 겁니까? 지금 그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맞다니까요. 맞아요. 맞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한 72dpi짜리 이 말을 더 고해선도로 바꿔보고 싶어서 몇 개의 질문을 더 해볼게요. 사람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했었나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보잖아요. 따뜻한 시선이 있고요. 동시에 가끔 굉장히 서늘할 때가 있어요. 되게 서늘하다라고 느꼈던 사람이 최근에 유희열 씨하고 주우민 작가였어요. 물론 사람을 좋아한 적이 있었어라는 느낌은 오는데 서늘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있죠. 저 용모에서 서늘한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좀 더 춥죠. 오히려. 더 서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짬대도 그게 약간 문제였는데 인간의 부정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무의식 중에 무의식 중인지 의도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배제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착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만화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착한 사람을 보고 착한 사람이 묘사되는 방법이 어리석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래 이렇게 착하게 원래 사는 거지 이게 맞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왜냐하면 애들이 되게 약간 응원해주고 싶은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좀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약간 글 쓸 때 저도 좀 안 좋게 생각되는 것들을 약간 의도적으로 내가 피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품을 보면서 주우민 작가님도 잘 몰랐지만 그리고 미티 작가님의 작품을 봤을 때 두 분이 약간 비슷하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이분들 마음이 되게 내가 잘은 모르는 모르는 분이지만 세상을 바라보실 때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시는 분 같애라는 느낌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 그게 작품에서 드러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관찰할 때 그 관찰할 때 그 사람의 어느 부분 이건 다 마음에 들리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런 부분도 있구나. 그러는데 작품에서는 어떻게 테마로 흘러가는 게 항상 이 사람은 선할 것 같아. 진짜 겉으로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속마음에 들어가보면 이분은 인간에 대한 믿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늘 하고 계시는 분 같아 라는 생각을 제가 그 두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항상 느꼈거든요. 저도 비슷한 걸 느끼긴 해요. 그런데 현재는 서늘함과 시니컬함과 약간의 피로감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내가 감지하면서 분명히 삶의 어떤 피곤함과 덕개가 어깨에 올라 앉으면 옛날처럼 막연하게 인간은 삶 선화해라고 강아지 같은 자세로 대할 수는 없게 되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을 좋아하세요? 지금도 누굴 봤을 때 피곤해서 피하고 싶은 사람과 물론 매너를 차리시겠지만 정이 가고 궁금해지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존잘인데 정말 조용히 조용한 존잘 이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 존잘인 분야가 뭐냐에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성취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묵묵히 계속 하던 대로 하는 나서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부연을 하지 않는 거죠. 자존감도 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지점까지 가는 캐릭터들을 많이 그리세요. 제가 보니까 선재도 그렇고요. 선재 같은 경우는 무한동력 초반부에는 자기 의심으로 가득 있거든요. 마지막에 가게 되면 아직 명확한 성취를 이루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어떤 자존감의 근거 같은 걸 찾아요. 누가 똑같이 얘기하는데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호민 작가님이 멋있다. 저 사람 되게 매력적이다 하고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런 존재가 되는 과정을 주로 그리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리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게 어떠면 주호민 표 성장 플롯에 캐릭터의 구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묵묵히 무언가를 해서 성취하지만 본인은 관성대로 가는 그런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잘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그렇군요. 멋진데요? 너무 괜찮은데? 무한동력에서 그걸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괜히 명작이 띵작이 아니었어. 맞아요. 무한동력을 다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무한동력은 이제 부자들 준비가 끝났다.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니고 짬도 그렇고 무한동력도 그렇고 그 마지막 장면이 저는 항상 모든 만화의 마지막 장면을 정말 만족스럽게 그리거든요. 네. 그게 저 자신 아 왜 이렇게 멋있어요? 따위나게? 그것만 바라보고 약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무한동력은 첫 극화였는데 그거를 제가 굉장히 원하는 장면으로 끝냈어요. 불 들어오는 네. 뭔가 뭔가 약간 희망을 제시하는 완전히 뭔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보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뭔가 그런 장면 그런 여러가지 감정들을 좀 응축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끝내 놓고는 이제 아 그러면은 좀 더 커다란 얘기를 이제는 해볼 수 있겠다. 자신감을 좀 얻었죠. 나는 이제 에세이만 쓰는 작가가 아니다. 군대 만화만 하는 사람은 이제 아니구나. 인물도 만들 수 있고 인물도 만들 수 있고 더 큰 이야기 이제 해볼 수 있겠다. 마무리를 짓고 나서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부자로 가자. 이러면서 그리 신기해 신과 함께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갔던 다음 작품이 신과 함께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작이죠. 신과 함께 신과 함께 할 얘기 진짜 많은데 시간이 없네. 명작이죠. 우리 2주차 갈까요 오늘? 2주차요. 네. 좋죠. 조문장관이 바쁘셔가지고 제가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진짜요? 아니에요. 또 2주차 녹음하면 너무 지치실까 봐 압축해서 가겠습니다.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두고두고 주호민이라는 세 글자를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린 작품이 신과 함께인데 그때 처음 들어갈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신과 함께는 3부작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어요. 제주도 신화를 우연히 읽게 됐고 너무 재미있었고 근데 그걸 바탕으로 만든 콘텐츠는 본 기억이 별로 없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야겠다 내가 해서 했죠. 근데 거기 나온 이야기가 너무 많고 인물도 많아서 한꺼번에 등장시킬 수 있는 얘기를 만드는 건 좀 어려워 보였어요. 올림포스 가디언처럼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만화는 아니니까 또 그래서 아 그러면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 이렇게 3부작으로 나눠서 저승신들 보여주고 이승신들 보여주고 프리퀄을 마지막에 그래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승편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 본인이 아셨어요? 이거는 오랫동안 사랑받을 것이다. 전혀 몰랐죠. 모든 만화는 하정우가 저 주연할 거다. 영화화가 되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냥 뭐 이제야 네이버 연주하는구나. 첫 만화를 붐카툰에도 올렸었는데 그때 같이 그렸던 만화가들은 다 일찍 데뷔를 했거든요. 남 이야기라든지 근데 저는 중간에 야후로 가버려서 또 한 곳을 문 닫기하고 나왔죠. 좀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있었고 어쨌든 뭐 길게 길게 돌아서 여기 왔으니까 이제 열심히 거대시장 매체로도 들어오셨네요.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그렸었죠. 근데 처음에 이제 한 이삼화 그렸을 때 주변 선배 만화가들의 반응은 그냥 뭐 진짜요? 네. 전 처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박이다 그랬는데 진짜 아 그래요? 이건 진짜 짱인데 이 생각을 딱 했거든요. 아 부러우셨나 보다 주변에서 질투한다. 아 그랬나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곽백수 작가님이 혹평을 하는 네. 글 줄 알았어. 그 만화는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사람들 저희 이제 단톡방에서 욕 먹고 싶다. 형 저 혹평 좀 해주세요. 이제 진짜 들어가는데 약간 펜레 같네요 펜레 아 백수 형 내 거 악평 좀 해줘요 제발 다음 거 준비하면 재미도 보고 드려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연재를 하게 되었고 네. 뭐 10개월 동안 연재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말 뭐 밖에 안 돼요? 10개월밖에 안 돼요. 저승편이. 아 우리 김정우 씨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엔딩으로 또 그렇죠. 아 끝내줬죠? 마무리를 지었고 끝내줬죠 진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신간계로는 그 거기에서 이제 군대의 의문사가 중요한 어떤 소재로 등장하는데 그걸 쓴 이유는 이제 군대 만화를 4년 동안 그리면서 네. 군대의 음습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저 만화는 웃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재미에 웃음이 희노애락이 다 재미인데 사실 그렇죠. 긍정적인 감정만 재미인 줄 알았어요. 그 어렸을 때는 네. 근데 분명히 아주 어둡고 음습한 부분도 존재하는데 그렇죠. 너무 이제 꽁트로만 그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평들도 가끔 있었거든요. 짬은 너무 밝은 부분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어느 나라 군대에도 있지. 그게 항상 마음에 남아있었거든요. 뭐 군대의 의문사 소재를 쓰기도 하고 이거 재밌네요. 만화 속에 표현하는 인간의 감정의 진폭의 크기가 작품을 거듭하면서 엄청나게 넓어져요. 말씀하신 대로 짬은 희라면 무한동력에서는 슬픔이나 안 좋은 영역의 감정이 조금씩 드러나거든요. 나운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신과 함께 가게 되면 그 진폭이 아주 커져요.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한 표현 영역을 그 진폭이 그 진폭이랑 만화 인기가 약간 비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이듬해 그렸던 이승편은 굉장히 꿈도 희망도 없는 만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는 떨어지게 되는 진폭이 작아지는 슬펐어요. 1승편 너무 슬펐죠. 너무 대놓고 비극이니까 그렇죠. 후레자식의 김칸비 작가님 그런 얘기 저랑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캐릭터의 얼굴 표정에 표정 변화의 크기 표정 변화의 크기 무표정부터 어디까지 가냐 그 표정 변화의 크기가 그 수익이랑 비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 감정표현 캐릭터를 보여주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당연히 인기가 있다. 이거는 뭐 얼추 맞잖아요. 그러면 즉 그런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작품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모두 다 보여줄 때 독자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일 수 있다. 그게 만족하는 포인트일 수도 있다. 어떤 한 부분만을 잘라내서 보여주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작가들이 있겠지만 삶의 모든 부분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신과 함께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인간을 그려내고 있죠.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어머니께서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세요. 반대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신과 함께 다 그리고 나서 어땠어요? 그 완결했을 때 느낌 기생수 작가는 완결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내가 죽기 전에 이 작품을 넘어서는 작품을 그릴 수 있을까? 어떠셨어요? 모든 작품을 완결했을 때는 똑같아요. 나 짱임? 그건 아니고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자뻑 있어요. 나 짱임 약간 있고 그게 한 보름 가요. 나 짱임이 보름 후부터 급추락 너무 짧게 망했다. 나 이제 왜요? 이제 뭐 그리지? 너무 짧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도 짧아요. 짧아요. 자법 자학 둘 다 짧아요. 장점이기도 하고 자법과 자학을 굉장히 자주 오고 가요. 신과 함께 끝냈을 때는 근데 당시만 해도 신과 함께가 끝났을 때 지금처럼 오랫동안 사랑받을지는 몰랐어요. 3년 동안 연재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냈고 나는 수고했고 잘했다. 그럼요. 다음에 뭔가 또 그려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 당시에 첫째를 또 임신 중이었어요. 선재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아이가 태어날 테고 뭐 또 열심히 뭐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셋이서 쑥이 나오게 되죠. 네. 아이와 함께. 그렇죠. 아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아직 하나하나의 스토리는 끝내본 적이 있죠. 저는 에피소드씩 그리니까 그런데 어떤 전체의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를 끝내본 경험이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작품을 아직 끝내지 못했잖아요. 그 시점에 오는 그 감각을 온몸이 원하고 있는데 지금 5년 반째 못 느껴봤죠. 그래서 되게 부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빨리 끝내십시오. 빨리 끝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사실은 이 이후의 일은요.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 실시간으로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신과 함께 이후 신과 함께 이후를 오히려 모르시던데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이후에는 약간 소위 말하는 군소 매체 연재를 하다 보니까 연재를 하루도 그러니까 만화를 계속 그리고 있는데도 주우미는 신과 함께 이후로 계속 놀고 있나 보네?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거 같아요.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식회사 마왕이라거나 이런 것들 잘 잘 보셨죠. 주 마왕 케이툰 피키툰 이런 것들도 분명히 독자들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확실히 다 다르거든요. 뭐 뭐 있었죠? 세지서쑥이 있었고요. 세지서쑥 주 마왕이 있었고요. 만화전쟁 만화전쟁이 있었죠. 주 마왕 저 만화전쟁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디 가서 애들한테 시놉시스나 로그란 설명할 때 언제나 예시로 가져오는 작품 중에 하나가 만화전쟁이에요. 그런가요? 한 줄로 그냥 설명할 수 있는 전체에 관통하는 틀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가게 목이 좀 안 좋다 할까? 이런 느낌인 거군요. 물건은 괜찮은데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사실 그 매체도 은근히 많이 보시는 곳인데 이게 스타들의 문제야. 스타들의 문제가 아니고 매체마다 독자층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다르고 피키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20대 여성이에요. 만화전쟁은 만화전쟁 뿐만 아니고 제 만화들의 독자층은 30대 남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 참 안 쓰는 영역인데 그렇죠? 그렇죠. 돈을 써도 티 안 나게 그 뜻 안 달고 그냥 결제만 하는 그런데 진짜 실제로 네이버나 다음이 차지하는 어떤 웹툰 이용자 조회수의 범위가 엄청나요. 퍼센트로 따지면 전체 웹툰 시장의 거의 70-80%를 네이버와 다음 그중에서 네이버가 거의 60-70%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지표상으로도. 사실 롱터뷰 중에서 작가가 되는 경로에 대한 얘기보다 작업하는 그 내적인 얘기를 좀 더 많이 했던 경우가 많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인터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슬슬 마무리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우리 이제 이쯤에서 학생들로부터 받은 질문들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제희일기의 작가 제희 작가님이 옆에 계속 계십니다. 네.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이재민 학생이 남겨준 질문이에요. 주호민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면 저승 요괴와 같이 동양적인 전승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이재민 작가님이 아니고요. 이재민 그냥 정말 취향이에요. 뭐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영화가 천녀유혼 아 장공인 만화가 머털 도사가 백팔여개 강시 시리즈도 좋아하셨어요. 강시 시리즈도 좋아하셨어요. 영환도사 영환도사 그러니까 도사님이 주는 어떤 안도감이 있어요. 맞아요. 도사님이 왔으니까 우린 이제 살았다. 그렇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도사님이 왔을 때 맞아. 도사님이 다 해주실 거야. 뭐 이런 느낌 근데 그런 어떤 안도감을 좋아했는데 그걸 저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또 이재민 씨께서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또 보내셨어요? 두 개의 질문을 남기셨어요. 또 하나는요. 진기현처럼 스타시스템의 수혜자들이 또 작가님 작품에서 주인공으로 나올 수 있겠죠? 스타시스템 프랜차이즈 랜닝 지금 새로운 디자인으로 뭔가 캐릭터를 만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계속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 좋았어. 아침에 왁스 헤어스타일 포기한 것처럼 캐릭터도. 저의 오해성과 독고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지기현님께 뭔가 로열티를 지급하시고 계신 건가요? 지기현님께? 아니요. 잘 살고 계시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멋있네요. 나의 까치와 엄지. 독고탁이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또 송지아 씨께서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작가님 마감하고 여유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어요. 진짜요? 옛날에는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 되게 열받기 고맙게 했어요. 저 일주일에 한 3시간씩 하고 일할 때 저한테 와가지고 손이 빨랐죠. 제가 그때 나는 일주일에 작화 한 이틀 해. 마감 전날 작화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였는데 빡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보다 지금 3배 더 작업량이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면 할수록 더 잘하고 싶어요. 저요. 차라잖아요. 더. 훨씬 더. 그만 자르란 거예요. 그래서 좀 손이 더 많이 가게 되고 손이 느려진 건지 옛날에 진짜 일주일에 이틀 그리고 그랬는데요. 물론 나머지 시간 동안 구상을 한다고 저한테 뒤늦게 수습하긴 했지만 이미 저의 미움은 지금 사실 자유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두피의 윤기도 사라졌어. 괜찮아요. 너무 힘드네요. 네. 다음 질문요. 네. 이번에는 정연호 이 학생입니다. 정연호 학생. 네. 학생이에요. 네. 작가님께서 스토리를 짜실 때의 과정과 그 과정 속에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연호 역시 성실한 학생답게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성실한 학생이죠. 스토리를 짜는 과정이요? 이거 이제 앞으로 한 시간 더 저는 근데 이거는 짧게 얘기하기 참 힘들긴 한데 그냥 이해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융합, 결합 상관없는 것기에 결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무한동력 같은 경우는 취업준비생과 무한동력기계 신과 함께 이승평 같은 경우는 가택신앙과 강제이주 이런 식으로 별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결합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케미 의외의 케미 연관될 수는 있지만 약간 대비되는 것 같은 것들끼리 연관을 시켜서 국정원 간첩과 만화 뭐 그런 식으로 이거 발상법 교과서인데 그러니까요. 창의력, 창의성이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과 몇 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만든 방송의 인터뷰 같은 느낌으로 포장을 해보자면 역시 미래의 창이 이제는 이런 융합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딱 맞아요. 미래 창조 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믹스 섞으면 새로운 맛이 진짜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 제가 하는 스토리텔링 수업에서 2학년 수업에서 발상하는 연습을 실습을 시키는 시간이 있는데요. 구글 독스일을 열어놓고 학생들한테 절대 붙지 않을 것 같은 장소와 사람을 붙이는 연습을 시키지 못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것 같은 콤비 인물의 어떤 캐릭터를 붙인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편의점과 스님이라거나 절과 조폭 그리고 일본의 어떤 유명한 기업가는 랜덤한 단어를 단어장을 랜덤하게 단말 카드를 뽑아서 그거 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구성하고 그랬대요. 네, 맞아요. 그런 밴드도 있잖아요. 브로콜리 너마저 이런 거. 아, 브로콜리 너마저 밴드 이름 정할 때 그렇게 했대요. 두 개를 뽑았는데 브로콜리랑 너마저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좋은 질문을 했었네요. 연우가. 그리고 연우 학생이 한 가지 질문을 더 남겼습니다. 현재까지의 작가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위기와 그리고 또 기회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위기는 제가 육아 휴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세이사 숙을 그리긴 했지만 그 후에 한 2년 정도 그냥 애만 봤어요. 근데 이게 주변에서도 선배, 동료 작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쉬지 마라. 쉬면 망한다. 그리고 실제로 오랫동안 쉬었다가 돌아온 분들의 작품이 이상하게 변한 걸 본 적도 실제로 있고 물론 그 기간 동안 공부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화에 대한 어떤 그런 감을 놓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감이 진짜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만화를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너무 안 되고 내가 그동안 지난 만화를 보면 아니 이거 대체 어떻게 일주일에 이거를 두 개씩 그렸지? 신강기주 2회였거든요. 말이 안 돼. 이거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특히 되게 30대 초반이 굉장히 왕성한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때를 약간 좀 허비한 느낌이 있어서 그때가 좀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 어떡하죠? 네? 저 어떡하죠?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상관없어요. 2년이 돼갑니다. 2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하고 계시면 감이 돌아오는 속도가 이제 엄청 빠르죠. 그리고 다른 연재 하셨잖아요. 브랜드 웹툰 같은 거 나나 마나 그렸구나. 네. 방금 좀 위로 받은 거예요? 그럼 위기가 그때였으면 그럼 또 다른 기회는요? 기회요? 네. 만화에서요? 네. 만화가 생활주의에서 모든 연재가 다 기회죠. 아이고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할 줄 알았다. 아니 그렇죠. 사실 연재 정치인이신가요?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은요? 다음 작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 연재는 잘될 기회이기도 하고 망할 기회이기도 하죠. 그렇죠. 죽을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좀 힘들었어요. 그런 기회죠. 맞습니다. 이해했어요. 뭔가 굉장히 정치인스러우신 아니 굉장히 지혜로운 말은 언제나 멋있잖아요. 예상했던 말에 대답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예상을 너무 예상을 벗어나는 것도 그럼요. 사람들이 왜 클리셜 좋아하겠어요? 맞습니다. 예상되는 재미가 꿀잼이죠. 예상잼. 자기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요? 다음 작품? 빙탕으로. 지금 연주하고 있는 빙탕으로. 내가 맞혔다. 너무 재밌게 즐겁게 작업하고 있어요. 가장 아쉬웠던 작품? 가장 아쉬웠던 거 만화전쟁. 되게 좋았는데. 저는 완전 제 취향이거든요. 저 제 취향이에요. 이거 하나 얘기해도 돼요? 안 될 리가 없죠. 그 만화전쟁 영화 판권이 팔렸어요.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 수 있겠다는 건지. 제 정신이에요 거기? 모르겠습니다. 멋진 곳이네. 재밌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멋진 곳인데 그림은 잘 안 그려지지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드라마 전쟁으로 각색하면 연극 전쟁이나 이런 걸로 하면 좀 더 비주얼이 나오진 않을까요? 연극 전쟁이라고 하면 왠지 저거 있잖아요. 웃음의 대학 같이. 부조리극인데 엄청 웃긴?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소규모의 소동극을 그려보고 싶었는데.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그렸어요. 우리 연극에 어울리네요. 소품적인 연극에 어울리는 거.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거의 이제 뭐 짬만 팔리면 다 팔리네요. 짬 팔렸나요? 짬은 뭐 너무 오래돼서 이제. 그래도. 네. 레트로 열풍을 또 기도해보죠. 알겠습니다. 저희 기자님, 저희 작가님 질문 있으세요? 신과 함께해서 발설지옥이랑 지옥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거 아이디어 보면서 되게 감탄했는데 그런 것도 다 책에서 얻으시는 거예요? 네. 그 열 개의 지옥은 실제 불교 세계관에 있는 지옥들이고 거기에 좀 양념들을 쳐서 만든 거죠.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보면서. 거기에 그 지옥 얘기 하나만 해도 되나요? 사실 그 열 개의 지옥인데 만화에는 일곱 개만 나오고 뒤에 세 개는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앞에 있는 일곱 개의 지옥만으로도 충분히 할 얘기 다 할 수 있고 그 뒤에 세 개의 지옥이 지금의 가치관과 너무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아홉 번째 지옥은 결혼하지 못한 죄. 열 번째 지옥은 아이를 낳지 못한 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게 이제 전통 콘텐츠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요즘 굉장히 어떤 PC함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옛 가치들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면 좀 이상하게 흘러갈 경우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또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신화, 설화 이런 거 할 때. 제가 신화 내러티브 과목 강의할 때 주호민 작가님 신과 함께가 계속 사례로 붙어요. 저도 동양 신화 사례를 막 얘기해 주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거 이미 주호민 작가님께서 신과 함께에서 다 하셨습니다. 다 했어 뭐 벌써. 다 했어. 그래서 아니 얘기를 해도 해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러분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이미 있던 원전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이거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쉽겠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굉장히 그것을 현대 것들과 잘 접목시키고 그리고 진짜 정말 바닥에 땅 붙이고 있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너무나 그냥 정말 진지하게 어떻게 진심으로 진실된 것을 이렇게 감회를 해서 만드시는 게 저는 그게 가장 큰 노하우고 신과 함께 어떤 성공의 요인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원래 있던 것들을 접합을 시키실 때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민담이나 설화 같은 경우는 논리가 굉장히 빠져있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또 이 캐릭터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상상력으로 채우는 그러니까 아마 이 캐릭터는 어떤 인정욕구와 열등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채워넣고 그리고 신화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과거 신화들을 보면 굉장히 좀 자연을 정복한다든가 옛 가치들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지금에 맞게 좀 각색을 하는 작업을 많이 했죠. 네. 뭔가 정답을 확인받은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질문들 준비된 건 얼추 됐나요? 네. 네. 그러면 중요한 질문들은 다 지나갔으니 몇 가지 더 여쭤보고 네. 취미가 뭐예요? 소개팅 나온 것처럼 봐야지. 취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로 게임 방송을 보면서 마감을 해요. 제가 게임을 취미가 아니잖아요. 그 취미이시라고요. 왜요? 축구 시청 이런 거 취미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하면서 마감한다길래요. 아.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게임 방송 좋죠. 그런데 그 게임 방송 누가 하는 거 보였는지 아세요? 풍얼령 보세요. 아니요. 이말령. 뭐 하는 거야 지금. 말년이 거 보면서 본인이 나올 때도 있고 하잖아요. 저도 거기는 나간 적 없는데요. 그런데 말년이 방송 재밌으니까. 침착맨이죠. 이말령 씨는 아니고요. 침착맨 씨인데. 그렇죠. 침착맨 씨죠. 침착맨 님 방송을 틀어놓고 하고 있죠.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말령이 아니다. 침착맨. 이걸로 자꾸 얘기. 그렇죠. 그렇죠. 놀이식으로 되는 거.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주목했던 취미는 주호민 작가님의 리코더기 때문에. 리코더 잘 보세요? 리코더 잘 봅니다. 저도 잘 부는데. 단서도 잘 불고. 리코더를 제대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퍼포먼스를 하세요. 리코더야말로 정말 간단하면서도 잘 불면 정말 듣기 좋고 못 불면 정말 듣기 싫은 악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좀 해서 아이들 너무 좋아했어요. 좋아하죠. 왜냐하면 동요가 리코더 음색이 동요 최적화예요. 아스만가대양 ost랑 동요 이 두 군데 딱입니다. 그거 불어주면 애들이 조용해져요. 맞습니다. 뱀 다루는 마법사 느낌으로 제가 리코더 불고 있으면 애들이 앞에 와가지고 그냥 넋을 놔요. 실제로 그 sns 같은 데서 가끔 보여주시는 리코더 실력이 어마어마하셔가지고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정말 잼이라도 하고 싶다. 너무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셨고요. 타이타닉 연습해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타닉. 보통은 리코더로 망한 루트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인데. 대차 개방해봅시다. 나도 한번 불어봐야겠다. 리코더 진짜 잘 보세요. 아무튼 타이타닉 불어봐야겠어요. 자 이제 저희 방송을 팟캐스트를 주로 들어주시는 작가 준비생 지망생 그리고 전공생들. 특히 성강대학교가 많았을 것 같지만 전공생들이 많은데 이런 애청자분들께 좀 더 먼저 가신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요즘 좀 든 생각인데요. 지금 12년째 그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열정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막 불타는 열정은 없어요. 있는데 불타고 있는 열정은 없어요. 모근처럼 다 사라졌나요? 이 작업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꾸준함밖에 없구나. 맨날 앉아있는 거. 지겨워도 맨날 책상 앞에 7시간씩 앉아서 신티크 앞에서 끄적끄적 그리는 거. 지겨워도 하루에 5장씩 그리는 거. 이거밖에 없구나. 약간 돗닦는 느낌으로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뭔가 막 신나서 했다면 지금은 신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거기에 앉아있는 순간이 어떤 돌을 닦는 느낌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뭔가 그래도 남기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게 꾸준하게 많이 좀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하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왜 하는지가 필요하잖아요. 왜 하세요?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 꾸준함을 이어나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는 주민의 경우에 그거는 근데 정말 변하지 않는 가치 같아요. 이 제비했을 때부터. 그거는 정말 잘 보고 있다. 재밌다. 다음 화가 궁금하다. 내 쿠키 파괴자. 이 반응? 이것 때문에 힘들어도 그래도 뭐 보고 계시구만. 그렇다면 그려야지 뭐 이런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12년째 매우 잘 보고 있고요. 너무 잘 보고 있고 지금도 계속 다음 화가 궁금한 상태입니다. 저도. 네. 그러면 더 하시면 되시죠. 네. 끝났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오늘 거의 두 시간 가까이 녹음을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부디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아 진짜? 사실 의도적으로 인터뷰나 이런 거를 네. 네. 잘 안 했어요. 한동안 안 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할 시간에 그냥 원고나 하지 그랬었는데 이종범 작가님하고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냥 보통 인터뷰어보다 그냥 기자님들보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만화를 굉장히 깊게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분이어서 항상 이야기 나눌 때마다 평소 인터뷰에서 안 하던 얘기를 하게 되었으면 좋습니다. 편익이 제가 편익이 났어요. 비즈언 넣어주세요. 아 방금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 뭔가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괜찮았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괜찮았다. 어우 살았다. 아 맘에 안 드는데? 거듭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저는 주호민 작가님을 팟캐스트에서 인터뷰한 게 이번에 두 번째지만 그 사이에 틈틈이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마다 꼭 한 번 각잡고 앉아서 만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고요. 오늘 정말로 여한 없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쯤에서 주호민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랩툰스쿨의 작가 인터뷰였죠. 대동연지도 프로젝트 롱터뷰 오늘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창작하면서 신화를 쓰고 계시는 주호민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진행의 웹툰 작가 이종범이었고요. 네.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네. 주호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